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금강연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완화나님을 모셨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머리도 가리니까 지금 이목구비 보이는 게 없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잘생기셨습니다 딱 가렸는데요 목소리가요 자 무엇이 고민입니까? 보시면 제가 이마가 굉장히 높습니다 끝이 여기 있어요 이마가 깊은데 이제 앞머리가 제가 모발이 만져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얇은 편이에요 가늘고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반곱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뭔가 이렇게 쉼표나 머리 까는 스타일을 해본 적이 없고 늘 이렇게 앞머리를 가루마다 같은 걸 내리는 스타일로 해왔었는데 늘 약간 소프트 투블록으로 했던 상태입니다 예 자 보시는 것 같이 상담 중에 말씀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본인 머리를 풀어내가고 있습니다 요런 성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특히 머리에 그리고 할 말도 아주 많은 타입이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베이비 애기니까 언니 언니 자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여름도 됐기 때문에 2021년 여름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제가 오늘 한번 맞춰서 해볼게요 아주 무난하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2021년 여름 헤어스타일 지금 바로 완화놨는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아 예스 여기서 잠깐! 깊은 이마 깊은 이마 단은 모질 특이점이 있다면 가마가 양쪽 끝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이렇게 뻗어요 바깥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브랜나루 뿌리가 없죠 그리고 내려갈수록 모량이 굉장히 적어진 타입입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요런 모질과 요런 두상에는 어떤 게 어울리냐고요 어떤 게 어울리기다보다는 자 눈 한 번 이렇게 해드리고 2블럭보다는 1블럭이 정확합니다 왜냐면 옆에서 들어갔고 모질 자체가 가늘기 때문에 굳이 2블럭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컷트 하실 때 요거 여기를 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건드려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서 더 넓어보이거든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나님은 남겨서 만들어내야 되는 스타일인거죠 아야하야 아야하야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죠 응 자르기 전 무거움과 깊이감을 보세요 그리고 질감을 내고 나서 짠 뒷머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금강연화 선으로 이야 지금 날아가는 것만큼 필요하지 않은 머리카락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 각도를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동시에 침을 내면서 길이감을 조정하는 거라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중간에 비어있는 1에서 2cm 정도의 부분만 면치기를 치거나 하면은 깔끔하게 손이 나오겠죠 음 컷트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고요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곱셀기가 애매하게 있거나 본인이 느꼈을 때 짜증나게 있는 경우에는 털어서 모양을 내거나 빗으로 세로 빗질을 통해서 채워주는 게 훨씬 이뻐요 여러분들 세로 빗질을 처음 해봤어요? 이거 모르죠? 막 털었잖아요? 빗을 이렇게 세로로 빗질해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빗이 그냥 머리 털린 머리를 내리는 역할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건들지 않아요 음 가지는 게 혹시 너무 예뻐요? 예 약간 이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음 요정도는 딱 좋을 거 같거든요 어이 2021년 여름 남자 헤어스타일 네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앞머리가 머리숱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바가 깊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앞머리가 비워보이기 쉽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지그재그 컷이라고 하셨네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 안쪽을 채우면서 요 끝만 벌려놓으니까 어머어머어머 어떻게 다 캐치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비워보이진 않는데 시원해 보여요 아까 말한대로 여름 스타일로 맞아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로 인사드려봤습니다 앞쪽이 가볍긴 하지만 가벼운 정도가 살짝살짝 보이는 정도의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고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층이 안 난 상태에서 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부담없는 밸런스형입니다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모양 자체를 높게 올려친다기보다는 그 튀어나온 위쪽 공간에 선을 얹어줘서 무겁게 떨어뜨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올려쳐서 모양을 만든 것이죠 제일 중요한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원블록으로 기본적인 볼륨선을 잡아준 상태에서 길이감은 유지해야 돼 질감만 쳐내서 모양을 빼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보고 배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미용실 가신 다음에 한마디라도 더 던질 수 있는 고객님이 되신다면 더 좋은 소통이 되실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이상 바람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